참첨제일의 자리를 놓고 버리는 마지막 대결 먼저 경기장에 입장한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비보제의 해성같이 등장한 브레이컨 그의 승대는 참첨이 검 금강 과연 금강은 진압 패배를 수력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경기 시작합니다 시작과 함께 빠르게 전변하는 브레이커 브레이커의 강력한 공격에 금강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오 금강의 반영 하지만 브레이커의 수많은 주먹이 그대로 작년합니다 비틀가리는 급강 비장의 수를 준비합니다 이에 맞서는 브레이커 오히려 정면으로 파고둡니다 매서운 공격 뛰어지는 가운데 브레이커 마지막 승렬의 약에 높이 떠오릅니다 시시하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금강이 괴한의 공격에 쓰러졌습니다 천하제의를 가르는 대회라더니 너는 강자인가 약자인가? 기세가 좋구나 최후에 어울리는 무대로 안내하지 어? 여기는 어디죠? 갑자기 경기장이 바뀌었습니다 경기장의 난이판 상대는 애니치에서 파문당한 강운이라고 합니다 브레이커는 강운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곧바로 전투가 시작됩니다 재빠르게 공격을 피한 뒤 인정을 가합니다 브레이커의 공격에 강운이 무장해지고 말하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브레이커의 공격 어? 아니 제 눈이 이상한 걸까요? 브레이커가 여러 명으로 부었던 것 같은데요 무서운 속도로 강운을 압도하는 브레이커 자념을 만들어냅니다 말씀 드릴 순간 강운의 공격에 자신을 보호하고 브레이커 부지를 불태웁니다 맹렬한 주먹이 강운을 압도하는 가운데 최후의 일격이 강운을 깨졌습니다 각 강운이 쓰러졌습니다 에리치를 위기에서 구해내는군요 이제 모두 영웅의 이름을 외쳐봅시다 브레이커 브레이커 훌륭하다 너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군 생사경의 경지를 지켜보겠다 브레이커 브레이커